샘표 맛있는 추억을 그리다 제가 그린 맛있는 추억을 소개합니다 엄마, 형아, 아빠와 함께 저녁에 돈까스 먹으러 가요 내 얼굴은 딸기, 아빠 얼굴은 킹킹몰 형 머리는 도깨비머리, 엄마 머리는 보통 머리 우리 가족은 돈까스랑 풀을 먹고 있고 나는 기분이 아주 좋아요 가족과 함께 요리하고 즐기는 집밥으로 오늘도 우리 아이와 맛있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